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윈즈TV 한상욱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주분들께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은 언제나 힘들 수 있는 하루죠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인프라코어를 새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현대 인프라코어를 촬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점이다 보니 좀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도움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허브윈즈TV에서는 주도주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료고 저희가 시장에서 핫하고 트렌디한 종목분들로 챙겨드리고 매매를 하고 수익도 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추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맨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있으시고 누르신 다음 무료체험 신청까지만 누르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시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두산 인프라코어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방향성을 잡아줬을 때에는 이게 중국발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자체도 이게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우려감도 사실 조금 있었었고요 중국발 리스크도 충분히 존재하겠구나 알짜배기 기업인데 어느정도 사양산업이기도 하고 알짜배기 기업이 돈은 벌어오지만 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중국시장이다 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변환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넘게 행보 하락을 하고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단순 계산으로 가게 되면 적정 가격만 사실 저 위쪽에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목표가 정도는 잡고 가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12,250원 그리고 조금 더 높게 보면 15,000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로 잡으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중국발 비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 혹은 의구심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었는데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HD 현대 건설기계하고 어느 정도 체제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죠 분량 매출 자체도 굉장히 커졌고 중국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미국발 매출이 늘어나니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훨씬 더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제공을 해나가고 있는 K2 엔진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 로템의 가시적인 이런 결과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수주권 자체도 지금 파이너츠가 이제 늘어나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중국하고 미국발 이슈를 절대로 강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 모든 악재를 맞춘 굉장히 유명한 해치펀드의 대표이사가 한 명 있죠 외국에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과 미국 나는 다 가봤지만 그들은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만발 이슈는 터질 수밖에 없다 워렌 버펫도 지금 TSMC 주식 팔고 일본 방산기업을 샀죠 당연히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일본 방산기업을 매수한 이유도 사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때는 기도 못 쓰고 있었던 국가가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모든 것이 잘 풀려졌고 구도 자체가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친미 노선을 좀 명확하게 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산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입니다 결국 전쟁 고조감 추후 대만 침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의 이런 연합 라인을 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내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이슈 이후로 K2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엔진발 이슈로 추가 수주 이슈도 있고 당연히 수주 잔고는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가격 자체가 9,500원이고 라운드 픽에 만원이었어요 만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여기서 외국인 프로그램에서 170만두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물 소화도 지금 잘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포지션과 움직임이 나와주는 이유와 근거는 굉장히 노나도 명확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슈이고요 1차적으로 지금의 가격을 지금의 수급과 지금의 모멘텀 지금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체질 개선으로 인한 리스크 축소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최소 12,000원에서 15,000원 이 언저리 부근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D&D 인프라코어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다고 하면 매도 버튼을 누를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강력하게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건스탠리가 610만 주정도 사줬어요 근데 최근에 현대로템도 모건스탠리가 엄청 사줬으나 최근에 조정폭을 살짝 보여줬죠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세는 상방이라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고등도까지 제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훨씬 더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브리핑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제TV 주도주체험도 꼭 받아보시고요 유튜브 댓글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